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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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는 낮은 숫가로 운영이 되어온 겁니다. 아주 낮은 숫가로 운영이 되어왔고 거듭특의 한국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럴들 가성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려온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형편에 서구 수준의 이름들을 의료수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연동해서 의료수가를 정상화시키고 특히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그런 숫가의 정상화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작 서둘러야 되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만 전공의들의 그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일찍 보건복지부와 이런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며칠 전에 이런 뉴스티아누스 이런 법전에 나오는 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받아야 될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편으로는 잘 된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민낯이 세상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의료수가 여러분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갑자기 못 올리게 되면 건강보험료진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 이런 무임성장 사람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미봉적으로 또 이번에 넘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도 고생이 많고 고생이 많다는 것은 낮은 숫가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을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양쪽에 다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당신들이 진짜 여러분들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댓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의사 집단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낮은 숫가를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온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 그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장문의 글을 한 분이 쓰셨는데 10년 차 간호사를 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흉부외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분이시랍니다. 양쪽을 다 본 겁니다. 양쪽 사이를 내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카피에 가서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기 쉽게끔 전 국민이 의사를 욕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많은 회의감을 가졌는데 이해시 주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큰 고민을 짚어주셔서 놀랐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지만 제 가족들이 대부분 의사입니다. 10년 넘는 간호사 생활 동안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저 역시 대한민국 간호사로 힘들었고 회의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미 미국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고 매너를 치대겠습니다. 그래 저는 하루에 몇 번씩 남편에게 미국으로 그냥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로계 계신 본인의 진태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아주 고된 겁니다. 삶이. 왜냐하면 의로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의로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 이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그래도 종정심 같은 거라도 있고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많이 손상이 된 겁니다. 자 이 보시죠. 한국에서 흉부외과 의사를 하겠다는 남편에게 사명감으로 의사를 해도 욕먹는 이 나라의 환멸감을 느껴 나라를 떠나자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고 환자를 위해 흉부외과 의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 나라에선 제대로 된 대우는커녕 소송 평생 레지던트 생활 당직 생활 그리고 대학병원을 나오면 전공의를 살릴 수 없는 바이탈과의 현실 그리고 욕을 먹는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이 농담처럼 소나 개를 받는 것보다도 아이를 받는 것이 돈이 안 되고 한 번 소송 걸리게 되면 10억은 기본이라는 씁쓸한 농담으로 산부인과를 회피하는 것이 의사 개인만의 이기심이고 사명감이 없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글을 남기신 10년차 되는 간호사분이 이제 저하고 있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한 번 봅시다 이 소송 사회가 제도를 바꾸면 좀 덜 하겠냐 제도를 좀 바꾸면 조금 덜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사들을 향한 의료 소송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분에게 여러분들 다른 분야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분야 사람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들은 늘어났고 성장률이 늘 저하가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매달릴 것이고 한국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나 태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의사처럼 여러분들 취약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송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간호사분으로 글을 남기신 분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여러분들 엇갈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사회가 여러분들 변해갈 건지 지금은 약과라고 봅니다 의료 송사가 한 개인이 소송을 치러 가지고 소송을 치르는 것도 이러면 어렵지만 10억 정도 지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메우기가 힘듭니다 무슨 수로 이러면 10억을 벌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냐 왜 이 소송 비용이 다 의료 수가에 다 이러면 반영이 돼 있으니까 보험료로 가지고 이러면 다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걸 알고 바이탈가에 대한 인력 수급이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대다수 사람들이 싸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숙가는 포괄 숙가제 급여 제도로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으로 환자부들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얻었습니다 한 해 물가 상륙률 3에서 5% 얻을 때 의료 숙가는 올해도 1.9% 올랐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낮게 올랐을까요 소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 숙가 그러니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바이탈과 선택에 어려움 있는 의사들의 심정도 10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방송의 주제는 어렵게 여러분 이 글을 올리신 10년차 되는 간호사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뭡니까 에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료 숙가 제도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의료 숙가 제도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을 것이다 왜 대다수 대중들이 지불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저렴한 의료 숙가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넘어서 정치적 부담을 물없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증권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이걸 착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변경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사회에서 일하면서 제 연배의 평균적인 남자들에 비해서 대단히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남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개인의 발견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뭐 애국심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우선한 게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이 그냥 여러분들 본인이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문제가 몰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민도 사람들의 의로 소송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의 이름도 무임성차에 익숙한 그런 소위 유전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런 변호사 낮은 숙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간호학과 정원이 늘었음에도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여전히 임상의 3년 안에 50% 이상이 떠납니다 경무고 임금이 적으니까 임상탈출은 지능수리라는 간호사들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갈수록 젊고 똑똑한 간호사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미국 가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40년 50년이 남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낙담을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한 컨설팅을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탈출은 지능수리라는 간호사들 농담이 있을 정도 이게 지금 분위기인 겁니다 갈수록 젊고 똑똑한 간호사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정원은 내년에 또 천 명이 더 늘어납니다 50%가 떠난다는 건 3년 안에 견디지 못하고 워낙 경무니까 그럼 간호사보다 똑똑한 의사 정원 늘리면 과연 대한민국 환자들은 괜찮겠습니까 늘어난 정원이 해부학 실습 수업에 카데바 한구에 수십 명의 의대생이 해부해야 됩니다 수업 동안 제대로 된 해부 실습도 하지 못하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는 늘어났으니까 의사들이 과연 바이탈학을 갈까요 지역 인재 정원으로 의대생 뽑으면 지방에만 거주하면 절대 수도권을 이사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다 여러분들 숫과 현실화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얼마 전에 산모들에게 페인부스터와 무통주사 중복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작입니다 정부는 의사 숫자를 올려서 건보료를 올릴 겁니다 당연히 의사 숫자 올리면 건강보험 지출에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 의료 숫과가 덜 재겠죠 의료 숫과가 더 재게 되면 의사들은 진로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파산하겠죠 싼 게 비지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층하고 여러분들 중산층 이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양이 달라겠죠 지금 쿠바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입원하려면 정부에 신청하고 환자를 먼저 보고 환자군을 분류해서 요양병원 요양원 제가 방문 간호식으로 나눌 겁니다 아무리 내가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완화적인 치료가 영양제 수액 등은 필요해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원하지만 정부 허가 없이는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는 많아지는 노인 환자를 감당할 건보료가 부담스럽고 최소한의 입원 대다수는 집에서 돌보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의료와 간호가 그리고 순수과학이공계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공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1년에 양질의 이름들 고교 졸업생 가운데 2천 명 정도가 의과대학의 이름들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게 되면 한국의 이공대 수준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을 두고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해보여 안 될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정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정책을 쓰는 사람은 인기와 지지도에 여러분이 연연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에 대해 주력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여러분 이공계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 수준이 많이 낮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이공계를 전공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많아서 더 편해지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2천 명씩 더 뽑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성장동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의사들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이공계 전공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제부터 성장동력은 급속히 줄어들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가 성장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종류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지금 해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게 될지를 본인이 전혀 감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공계가 망가지는 것은 수십 년을 두고 여러분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나라의 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반도체가 뭐고 여러분들 자동차가 뭐고 이게 다 여러분들 몸이 지금 있는 인력이 가고 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다 뭔가 만세 윤석열 만세 윤석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맛이 간 겁니다 다 자 여러분도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 좋아요로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뭐 기대를 저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특히 동갑내기 이런 7,9학번 그런 대통령이니까 특별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날로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되면은 심지도 굳은 것 같지도 않고 이념적 토대도 확실치가 않고 뭐 뚝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냥 한 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지금 세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대까지 여러분들 시계가 확장이 돼서 그 사람들의 앞날에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꼭 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결국 경험의 합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식을 낳고 손자, 손녀가 여러분 생기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은 자기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자식 세대하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 세대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지난 2년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저는 저분은 그냥 그 한계를 전혀 넘어설 수가 없는 분이거나 그걸 가지고 뭐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